오레가노 얘는 황금대장이야 하이징가 기분 좋다 깨끗해졌어 왕왕왕 왕왕왕 왕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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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Muchas gracias воды. 안녕. ем lav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전복 4총사 여기는 버터구이 갈비양념구이 회 전복죽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~! 와우 아삭아삭 바삭바삭 참기름 계란 오징어 아삭아삭 쫄깃쫄깃 오징어 음... 까지 한입 한번 먹어볼게요 까지 싱크림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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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위에 오브정불이 잘 어울려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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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 부끄러워 너무 맛있어 오늘 전복 4가지 맛으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전복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갈비 양념으로 만든 전복이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